근데 이제 며칠 전에 글 올라왔대 자기 개 하늘에 날아갔다고 마음이 다 나더라. 개살기 때부터 세경이가 사진 슬라이드를 올리는데 물속인가? 프레스 물속인가? 물속인가? 밥을 마주기 겨장수 나오는데 겨장수 나오니까 겨질을 다 종용해졌어요 그래 안단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자전거 1분간 계속 그거 갔던거 올리는거 아냐? 그런거 같은데 김주혁 그사람은 1박2일 하여튼 파고있나? 저거 저기 걸어 어디? 찍게 왜? 촬영하고 있잖아 쓰레기만 버리고 좀 더 오르나 차고 올라 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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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쫄깃 far 쪼이 두이 츄이 오오취 오오취 아니 손 한테 쟤 조이 손 오 두 손 조이 두 손 두 손 오우치